나라를 생각하는 모든 분들에게 심천보 이사장이 쓴 우리는 누구인가 우리는 어디로 가는가를 추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 tv의 공병호입니다 오늘 3월 24일자 한국경제신문에는 오세훈 마음의 빚을 갚은 날을 10년이나 기다려왔다 이번에는 무능정권을 심판하고야 말겠다 이런 기사가 실렸습니다 이 기사를 쓴 고은이 기자는 야당 후보 단일화에 성공한 오세훈 후보의 당찬 포부와 함께 야당의 우세론을 대대적으로 보도하고 있습니다 같은 날 조선일보의 홍영림 여론조사 전문기자는 박영선의 연론조사를 줄곧 밀리던 오세훈 최근 들었은 14%포인트에서 16%포인트 앞서기 시작하다 그런 제목의 기사를 내보냈습니다 여론조사 전문가의 견해에 따르면 2월까지만 하더라도 박영선 후보가 오세훈 후보를 앞지르고 있었습니다마는 3월 들어서 역전극이 벌어지기 시작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역전극에 이바지한 두 개의 큰 사건 3월 2일날부터 가시화되기 시작한 LH 사태 그리고 3월 9일부터 가시화되기 시작한 윤석열 검찰총장의 사태 이 두 가지가 오세훈 후보가 역전극을 만들어낸 데 크게 기여했다는 것이 바로 여론조사 전문기자의 그런 판단입니다 위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여론의 흐름이란 것은 금세 바뀔 수가 있습니다 내버려둬도 바뀔 수 있지만 때로는 아주 적극적이고 의도적인 네거티브 작전으로도 얼마든지 바뀔 수가 있습니다 흐름을 조절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당 후보 우선언에 대한 또 그것이 바뀐 것과 마찬가지로 야당 후보 우선언에 대한 낙관 논도 얼마든지 바뀔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신중한 유권자들은 과거의 아픈 경험 때문에 여론조사에 기대서 마냥 낙관적이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어쩌면 오히려 훨씬 더 상황을 더 어둡게 보고 있을 수 있다 이런 점도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자 조선일보 사슬에는 집권 여당이 선거판을 유리하게 만들기 위해서 어떤 대안을 사용할 것인가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오늘 조선일보 사슬은 여당 일색인 서울구청당까지 선거 직전에 1조 원을 풀어서 대놓고 돈 봉투를 하는가 이런 제목의 사슬이 실렸습니다 사슬 내용을 살펴보면 서울시와 25개 구청이 중앙정부와는 별도로 5천억 정도의 재난경금을 취약계층에 쏘겠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또 5천억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게 무이자 대출로 제공하겠다 총 1조 원입니다 정부가 코로나 피해를 입은 업종에 지급하기로 한 4차 재난지원금의 지급 방안이 아직 확정되지 않는 상태에서 서울시와 여당 구청자들이 힘을 합쳐서 중앙정부보다 먼저 돈을 풀겠다는 그런 조치로 보인다 따라서 민주당은 시장선거를 사슬에 따르면 조직력으로 치르겠다면서 사실상 구청장 총동원력을 내린 바 있다 선글이 가까이 오면 올수록 각 구청들이 별도로 돈 봉투를 흔들 가능성이 높다 이것이 오늘 아침의 사슬 내용입니다 아마도 서울 내곡동의 오세훈 후보 처가당 특혜 의혹은 이번 선거 막판에 아주 크게 선거 쟁점으로 떠오를 것으로 봅니다 3월 23일 날 김태년 민주당 대표 직무대형 겸 원내대표는 오 후보는 NBA 아바타다운 거짓 정치를 하고 있으며 내곡동 의혹 갈린 오 후보의 거짓말을 입증할 증거 자료는 차고 넘칠 정도로 많이 확보하고 있다 이렇게 언포를 놓았습니다 이것은 민주당의 공세가 만만치 않을 것임을 예고하고는 것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다 오 후보 측은 2007년도 노무현 정부 시절 내곡동 보금자리지구를 선정한 것으로 맞서고 있지만 당시 오 후보가 서울시정을 이끌고 있는 책임자인 것은 사실입니다 한편 이준환 인천대 정치외교학교 교수는 이렇게 지적합니다 민주당의 의혹을 증명할 결정적인 증거를 내밀 수 있냐가 향후 선거 결과를 가른한 변수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지적합니다 그만큼 마지막에 네거티브 공세가 거세고 그것을 추진하는 척하고 방어하는 척 사이에서 치열한 그런 접전이 이루어질 것이다 통상 10% 내외의 그런 격차가 나더라도 선거는 막판에 가게 되면 한자리수의 초접전으로 되게 결판이 나기 때문에 이 같은 경고를 우리가 가볍게 여길 수는 없을 것입니다 정치판에 아주 익숙한 이해찬 전 대표는 3월 19일 날 한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서 선거가 아주 어려울 줄 알고 나왔는데 요새 돌아가는 것을 보니까 거의 다 이긴 것 같다 그런 뜬금없는 주장을 해서 많은 사람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선거를 거의 다 이긴 것 같다는 것이죠 헛된 소리라고 이렇게 치부할 수도 있지만 나름의 믿는 구석이 있기 때문에 그런 발언을 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특히 이해찬 대표는 전번 선거를 승리로 이끈 주역이기 때문입니다 어떻든 기술이 진일보한 시대에 사람들은 더욱 자유로워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 경험과 생각은 좀 다릅니다 기술이 지금처럼 진일보한 시대에 오히려 우리들의 기대와 딴판으로 눈에 보이지 않게 자유로움이라는 것이 제거될 수가 있고 정보의 흐름이라는 것이 통제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자주 경험하게 되고 또 자주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대상을 관리하거나 또 통제하는 일이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쉽게 눈에 띄지 않게 이루어질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바로 기술의 도움 때문에 가능합니다 과거는 어떤 대상을 통제하거나 관리하거나 제어할 때는 물리적 수단만을 사용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 눈에 검체 띄게 됩니다 그러나 지금은 관리하거나 통제하거나 제어할 때 눈에 띄지 않게 조용히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새로운 기술의 도움으로 그렇기 때문에 훨씬 더 정보 흐름을 통제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본인들이 원하는 정보만 보여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얼마든지 그 정보의 흐름의 결과물들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진 시대가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알고리즘 같은 경우를 보면 정보 유통을 결정하는 그런 알고리즘은 어떤 것을 흥하게 할 수 있고 어떤 것을 망하게도 할 수 있고 어떤 것을 사람들의 눈에 자주 띄게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사람들의 눈에서 완전히 사라지기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보면 기계의 힘, 소프트웨어의 힘은 어디서든 아주 커지고 있습니다 주요 신문의 선거 관련 귀사에 대한 우려를 담은 댓글에 양식 있는 이 땅의 보통 시민들이 남긴 걱정과 근심과 우려가 곳곳에서 확인될 수 있습니다 기계의 힘을 과소평가하지 않아야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이 점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기계의 힘을 과소평가하지 않는 것이 바로 모든 공정성의 토대가 될 것이다 이런 전망을 하게 됩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공병호TV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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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병호TV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